우리 샤워리 여러분들께 한마디 해줘요. 마이 릴리 프릭스. 이거 반말로 해야 되죠. 그럼 그럼 그럼. 샤워리들아. 저 잠시만요. 톤이 너무. 다정하게? 다정. 정말 다정. 이거 도대체 뭐. 가뿐시잖아요. 아니 아니 억울해하지 마. 2004년도에 나온 이거 삐지 아직도 익었어요? 삐지라뇨. 아름다운 선율이에요. 이렇게 달리지 않기로 했잖아요. 아니 14년 째 익었으니까. 아니 뭐라 하지 마요. 투데이 진짜. 이러만 이러는 게 없어. 샤워리들아. 나 Forever Yours 활동할 때 진짜 완전 감동 먹었잖아. 산옥 때 많이 와주고 이래가지고 내가 거기 혼자 활동하는데 다 채울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많았는데 표현이 좀 부족해서 너무너무 미안해.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앨범 나오니까 우리 또 잘 지내보자. 고마워 사랑해. 다 돼, 다 돼. 끝나니까 볼륨 높이는 거 봐. 우리 DJ인이 돼요. 그러니까 Fade in, Fade out이 확실하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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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